그럼 또 뛰어! 댄스 4개 밖에 안 남았어 3개 야 정리되는거 봐 안에서 콜롱 콜롱 야야야야 넘어가면 큰일나 인중에 넣으면 되겠다 인중에 넣어 인중 형들 왜 안먹어요? 정주하면 아닙니다 고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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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신고야 신고야 그건 아니지 가볍지 무겁다 야야야 너무 무겁다 아하하하 도와줘 박정우 도와줘 박정우 도와달라고 박정우 박정우 도와달라고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어? 저 없어졌어? 형만? 잘 들어 봤지 너네가 정환이 형 어? 나도 죽었어? 눈은 없어 저 안에 10초 있다는데 안에 있대? 정환이가 갔어? 네 갔어요 형들 뛰어 오케이 이게 맞나? 아 오 이게 쌀뜨미구나 형들 자본하게 밥 해 올게요 네 밥 해 오겠습니다 형들 밥이 왔어요 이야 밥이 배요 우리? 야 우리 밥 할 수 있는 사람 있냐? 밥 하셨어요 제가 쯧 쯧 쯧 쯧 쯧 멍하는 사람지 흠 흠 흠 단무지 흠 흠 ances 흠 흠 穩 모둔 으면 지금 백믹 pul 스크림 아 아 혹시 치즈떡 혹시 어디 있냐? 떡볶이 만들 건데 떡. 아 여기 떡볶이 떡을 안 팔아요. 알겠습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형! 형! 떡을 안 판대. 아 떡 안 팔아요? 어떡해요? 저희 떡볶이 아니라 그냥 복귀 아니야 복귀? 음식이 먼저인데. 나 게임이 먼저 아닌데. 오 고마워. 와 니넨 진짜. 아 정환이가 일로 왔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미안해 어떡하지. 아 진짜. 아니야 인생은 혼자야. 2년이네 3. 빠빠라빠라. 와. 와. 진짜 잘생겼다. 와. 미남 조합이잖아. 가자. 지금 먹는 어묵이 제일 맛있어. 형들 지금 뭐하고 있을 거야. 정환아. 정환아. 정우 형. 정환아. 정우 형. 정환아. 일로 와봐. 정우 형. 뭐 먹고 있어. 이러면 실망한다고. 잠시만. 진짜 발가락이 아프다 이제. 와 이거 진짜 이거지. 이거 한 입 하면은? 정말? 우와. 귀여워. 우와. 우와. 1, 2, 2, 3. 아 정우 형. 아 정우 형. 레슨이 합시다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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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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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잘해 근데. 이 선물만 할게. 포기해 다들. 포기하는 게 빨라. 포기. 아 진짜. 정환이도 오늘 잘 안 풀리네. 재미있는 사람이었어. 땡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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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안 힘들어? 이런 거? 힘든데. 저도 힘들고 형들도 힘드니까. 그거 진학하면서. 저희 정환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요? 이거 커. 저요? 키도 많이 컸고. 뭔가 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만이 형. 괴롭히지 마세요. 아 안돼 안돼 그거 아니야. 형. 무겁긴 해? 형은 형이네. 머리카락. 흠흠흠흠흥. 안녕하세요. 나같이 오를게 해 줘라. 저흠흠흠흠흠흥. 그분이 나랑 표현한 게 아니라 눈ís pw. 그게 뭐에요? 해보고 싶은 머리색이요? 해보고 싶은 머리색은. 저는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 좀 갈색이 있는데 좀. 이게 뭐랄까. 약간 차분함 스타일이요? 나 좀 밝은 발견이랄지 기대가 되겠네요 뭐로 만들어줄까? 아 아니면은 이거 애교가 뭔데요? 뭐야? 애교가 뭔데요? 아니? 기조린이 오는 이상 카페빌린다 대개똥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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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똥 왜 저희가 진짜요? 스포 나도 모르는 이야기 두 번을 했더라고 스포가 나도 내가 몰랐 근데 하트가 8개고 둘이 뭐 7개였던 거야 스포가 대머리인거야 하루에 믿을 의견던 게 아니었는데 그렇지 운명이었던 것처럼 진짜 수많은 사진들 속에 그런 거 들어왔죠 그런 게 딱 보였나 보는데 그런 거 없나 보는데 진짜 운명이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진들 속에 그런 부분들이 딱 보니까 행복하게 들어왔어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더 가위 가위 보 오케이 오케이 야 난 내 마음으로 좋아했어 난 좋아했어 나도 좋아했어 나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내게 할 때 없을 수 없어요 내게 할 때 진짜 시험하는 거 같아요 아 네 저희 입사는 의리를 보고 한번 갖추실 수 있나? 그럼 생? 웅 웅 웅 중이야 살려줄댔다 중이요 웅 웅 웅 종환아 공부 열심히 하고 어 선생님 말씀 잘 챙겨 듣고 웅 웅 웅 웅 당연한 문제인데 정원 씨는 말씀해주세요 영원 씨 이건 알잖아요 그 이유는 저희 12명이 모두 모여야 트레저가 완성되기 때문에 정답